오늘은 도미노 페자 먹방을 준비했어요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막이랑 댓글에 적어둘테니까 그쪽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— — — — — — — — 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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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prattutto 바삭바삭 아...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찹쌀떡 고소한 고춧가루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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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쭛쭛쭛쭛쭛쭛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맛있다.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! 그러면 다음에 봐요!